대한민국 한국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요. 진짜로 제가 한국에서 2년 동안 봉사했고 또 제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어요. 제가 많은 천 기약하고 또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. 제 본인도 한국 음식을 퉁양히 맛인다고 생각합니다. 제 한국말을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제가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.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싶어요. 한국 사람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복음 첨된 교회입니다.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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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